야 어디 저기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뭐 좀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빨리 달리는 방법? 야 신호는 제발 가급적이면 걸리지 마라 재석아 야 홍철아 여기 지금 사막이지 사막 아 계단 이거 오늘 큰일 났데 이거? 어 땡큐 야 여기서 뭐 가릴 거 없냐? 지금 엉덩이가 이 땀이 나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뜨거워 아 나 붙이라고 왔지? 아 나 오늘 진짜 빵빵 터진다 야 나 진짜 오늘 개그 빵빵 터진다 야 나이 40에 저녁에 과자 올림을 안에서 시켜줬어요 빵빵 터지는 거야 속 터지는 거지 그게 뭐야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해 형님 저 이쪽을 부자 버스 옆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 엔진 버스 엔진 오마이 날씨라며 오늘 넘어가지고 저쪽처럼 좀 붙지 마요 오마이 날씨 오마이 무더위 오 베리 핫 내리막길이다 예 어깨 Од Sundays 안녕하십니다 오우 떠나요 바다 오르막길이다 어 완전하다 아 내리막길 예술이다 아 내리막길의 선평 천하나 랄리 발리 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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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 랄라리 랄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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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맨북이야? 형 노래는 똑같이 노래 어, 기리야, 기리야, 기리! 형! 어, 기리 쟤 뭐야? 와, 진짜 안 쓸데없다! 형! 야, 야, 빨리 타! 야, 정류장! 형, 빨리 타! 아직 마음의 준비가... 형, 너 잠깐 자리, 나랑 잠깐 자리 막아봐! 왜요, 왜요? 이쪽으로 와봐, 이쪽! 왜냐면, 왜냐면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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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우, 더워! 아, 형이 아닌가! 네가 왜 안쪽으로 가야 되냐면 어, 네가 이렇게 햇볕이 들어와서 불장에서 벽에 뜨거워! 아우, 나 진짜... 나 죽는 줄 알았는데! 야, 여기 에어컨이 안 나와! 왜 정류장이 안 있고, 여기서 없어요! 정류장이 어딘, 어딘지를... 야, 저기 정류장이 어딘지! 야, 저기 정류장이 어딘지! 야, 저기 정류장이 어딘지! 야, 스텝들이 여기 다 있는데... 야, 빨리 타자 좀 알아보자! 야, 세팅적으로 안 도와준다, 방송국! 야, 니네 뭐 먹을래? 이렇게 얼레벌레 샀어! 세팅이 안 됐대! 아니, 저거 여기 그냥 판대기... 내가 이거야, 판대기 하나 세워놓는 거야, 형! 야, 너 뭐 먹을까? 야, 커피 이것도 있고! 저 던이를 사용하겠습니다! 어, 저... 이제 저... 외국인들이 확실히 많다, 형, 동네! 불어 좀 배워, 형! 여기 외계인 부서잖아! 외계인 부서잖아! 어... 걔 머리 없는데... 사람인 척하고? 아, 여기야! 아까 삼성동 쪽에 괴물 잡는 거 아니야? 자, 이제 두 마리 잡았고요! 야구 정도는... 다음 괴물 잡으러!